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치약산 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 해설사 김연심인데요. 치약산의 명칭에 유래를 따라서 오늘 여행을 해볼 겁니다. 이곳에서부터 약 2.5km쯤 산을 올라 치약산의 남쪽 남대봉 첨 100m에 위치한 상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험하다고 유명한 이 산을 그 옛날 저 선비는 경상도 의성에서 과거시험을 보기 위하여 이곳 치약산에 오르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치약산의 치자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 옛날로 돌아가 저 선비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선비가 저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계곡에 잔잔히 흐르는 물과 수려한 경치는 한양길을 재촉하여 가는 저 선비의 발길을 막아서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잠깐 쉬어가보도록 할까요? 험한 길을 돌고 돌아 걷고 또 걸어 어디쯤 왔을까요? 소원을 비는 이 돌탑에 저 선비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가거읍재일까요? 아니면 이 험한 산을 무사히 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지요? 옛날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멀리 마을을 떠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마을 어기나 산 입구에 있는 이 돌무더기에 돌을 올리며 무사기한을 빌기도 하였다는 토속신앙이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 한 가지씩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한번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이날 의성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이곳 치약산을 넘어가던 중 구렁이가 꽁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선비가 꽁을 구하기 위해 메고 있던 화살을 쏘아 구렁이를 죽이게 되었는데요. 이날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고 있던 선비는 작은 불빛을 보고 그곳을 가보니 허름한 집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왔던 것이죠. 여인의 배로로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요. 밤이 깊어 가슴이 너무 답답하여 눈을 떠보니 구렁이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던 것이죠. 그 구렁이는 낮에 선비가 죽인 구렁이의 부인 구렁이었던 것이죠. 남편의 복수를 위해 선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선비는 살려달라고 애운을 했고 구렁이는 새벽이 동이 트기 전 저 범종 소리가 3번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한 것이죠.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범종을 선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울릴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범종의 타종 소리가 들렸고 도저히 울릴 것 같지 않는 범종의 소리를 들은 선비는 의아해하며 날이 박자 이 범종 앞으로 와보았더니 저렇게 꽁 3마리가 피를 울리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 구워졌던 꽁 3마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 희생하며 범종을 울렸던 것인데요. 꽁의 보은설하로 인하여 꽁지자를 써서 치약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약산의 치! 이제 의문이 풀리셨나요? 지금도 범종이 잘 울리고 있는지 한번 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너무 잘 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세요? 이곳 치약산으로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